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금지TV 한상욱입니다 한국 PNC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 뭐 아침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1a 하방으로다가 시장을 쫙 빼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PNC는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부가가 받아주지 못하더니 어 지금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조정폭을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이런거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야 계잡지야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잡지 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시겠지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요 지수가 내려갈 때는 더 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잡지가 맞아요 혹은 세력들이 털어먹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와줬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BNC는 현재 흐름은 어떻고 수급상황은 어떻고 이런걸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한가지가 있죠 5월달 안에 뭐가 나와줘야 되는겁니까 공급상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종에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해야죠 그거 안하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딜레이 됐으니까 잘된걸까요 아니면 기간 전에 미리 공지도 좀 해주고 딜레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언급도 해주고 하지만 결과물이 결과물이 나와줄 수 밖에 없으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달라고 차라리 회사 측에서의 포지션이라도 나와줬습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 어떤 포지션도 안 나와줬습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중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어저께 대표적인 예시로 말씀드렸어요 또 올라가다 그냥 바로 그냥 61선 아래에서 눌려 버렸네요 그쵸 그죠 딱 보이시죠 결국 결국 이래요 주식시장이 항상 이렇게 쉽게 쉽게만은 움직여 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항상 앞두고 나서 이렇게 모멘텀을 앞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거 9900원 가격대도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뜻은 심지어 거래량을 올려줬었던 이 시가가격마저 이탈시켜 버렸어요 9090원이라는 가격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탈시키진 않았네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가격별로 이탈시키면 다시 하단으로 뺀다라는 건데 9090원의 가격을 지켜주고 여기서 거래량 한 번 더 올려주면 그 다음 추가 생산 공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정도까지 한번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주주분들도 힘들고 저도 영상 찍을 때 힘들고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이거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멘탈을 잘 잡으시고 만약에 5월 안에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때로는 내가 제로의 매매의 관점으로 들어가줬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만큼 멍청한 행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부정을 해봤자 그게 그 현실을 개선시켜주지 않아요 대략 더 악화시켜 버리지 외면하고 외면하고 외면하다가 나중에 그 현실의 문제를 직면을 했을 때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그냥 방치하거나 내비두지 마시고 딱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할 수 있고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비중을 하루에 1%씩이라도 줄여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대응해보시면 좀 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뭐 권트 타면 빠지고 권트 타면 빠지고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3,4%씩 계속 빠지고 그런 흐름도 나와줬고 하단부근에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환율 급등해가지고 외국인들 폭풍매도 물량 나와주고 하단 한번 더 깨버리고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개인 처자분들께서 버티기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파이팅들 하셔가지고 새로운 종목도 매매를 하면서 횟지도 하고 비중도 줄여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민지TV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카카오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무료수천 종목 보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면 제가 무료수천 종목도 챙겨드리고요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들의 추가 아이콘도 해주시고요 5월달 이벤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달부터는 가격이 인상되니까 다들 한 번씩 꼭 오셔가지고 6월달부터는 힘든 시장 저희랑 같이 헤쳐나가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